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다 끝난 뒤에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한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에게 또다시 선거에 나올 기회를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건 비단 우리 여당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. 툭하면 명심을 앞세우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. 2022년 말 김 전 지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물었는데 당시에도 민주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. 게다가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정치를 재개할 경우 친문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어서 차기 대권 도전도 가능한데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하에 있는 지금의 민주당에서 이를 반길지도 의문입니다. 이렇듯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.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붕괴시킨 두루킹 댓글 사건의 주범으로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입니다. 혹여나 정치 공작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예정이다면 두루킹 특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대표가 대표 때 이루어진 것이고 친문 김명수 대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그런 사건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